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7일 월요일 입니다 이게 바다가 파도가 예 모래사장이 없습니다 오늘은 거의 보통은 모래사장이 굉장히 넓은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 파도가 굉장히 쎕니다 아침에 제가 항상 모래길을 걷는 곳인데 오늘은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파도가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파도 한번 감상 하실까요 아 시원합니다 파도 소리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주 쇼아 파는 월요일 힘찬 파도와 함께 여러분한테 파이팅을 외칩니다 파이팅 감사합니다 하루 잘 보내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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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감사합니다.